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호세아 1장에서 4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호세아는 사명의 주를 200년 동안이나 놓아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둘째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넷째 배신한 아내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찾아온 호세아의 타는 가슴은 하나님의 마음표현입니다. 다섯째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아홉 편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호세아 1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71일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아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요하께서 호세아에게 이루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요하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요하께서 호세아에게 이루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요하께서 호세아에게 이루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요하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요하께서 이루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아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고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너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대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미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를.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덜어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교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둘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오를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에 세워 땅에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루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포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애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버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버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하다.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오늘 우리는 호세아 1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200년 동안 사명의 조를 놓아버린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부패를 지적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경고임에도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과 바을과 아스다로 등 우상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여준 순결한 사랑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극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타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표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면 속죄되는 무엇이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